크리스마스 시즌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12월 내내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트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LAC 당국이 제안하는 바람직한 크리스마스 트리 처리 방법을 에스터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12월이 되면 개인 집이나 대형 마트 등 어디가나 볼 수 있는 연휴 장식품입니다. 화려한 오너먼트와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을 선보이는 트리를 한 달 내내 즐길 수 있지만, 크리스마스 날이 지난 후 이 트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시당국은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를 처리하는 올바른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 나뭇가지를 안전하게 자르고 가지를 재활용 컨테이너에 버리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특히 LA 소방국 LAFD는 트리를 아무렇게나 버리면 가지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르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리를 오래 놔두면 가지가 건조해지고 불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도로 커브에 갖다 놓으면 수거해가며, 내년 1월 3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트리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곳에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날 마련될 트리 제거 사이트는 LAC 쓰레기 청소 관련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거된 크리스마스 트리는 정원을 가꿀 때 사용할 수 있는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시당국은 지난해에는 트리 10만 그루가 재활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에스턴입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에스턴입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에스턴입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에스턴입니다.